김천 직지사가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공익형 템플스테이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. 직지사는 경례 수향당에서 구미대학교와 템플스테이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직지사 주지 법보수님과 정창주 구미대총장은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법보수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의 큰 제목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. 직지사는 김천경찰서와도 템플스테이 상호교류협약을 맺고 경찰관 정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